Q. 마스카라 테크닉 광자 이 제품이 이름하여 프루트펜 방수카라라는 건데요.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와 차로 종일 물놀이를 해도 절대 번지지 않는 그런 방수카라예요. 이 제품을 한 번 시민 씨한테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겠죠? 가만히 있으면 돼요. 위에서 아래로. 아래쪽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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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깜빡이면 안돼요.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보이려면 이렇게 좀 많이 많이. 어 점점 풍성해지고 있어요. 정말요? 괜찮죠? 물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. 괜찮아 괜찮아. 진짜 괜찮은 거죠? 언니. 어머 뭐가 이랬니? 아니 예뻐요. 아 오빠. 떠асти고 hopeless세가. 고맙습니다. 폭풍이지만 öyle 모르세요. Ц doc 쇼거지 MODE 708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